이번 시간에는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컴퓨터가 있다고 한 번 치고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컴퓨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서버로 사용할 컴퓨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컴퓨터를 서버로 쓴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고 이런 걸 해야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이 컴퓨터의 주소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친구를 초대하려면 자기 집 주소를 알아야죠.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화를 걸게 하려면 자기 전화번호를 알아야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신의 IP를 알아내는 방법은 IP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옵션으로 ADDR, 어드레스의 줄임말입니다. 엔터를 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L5라고 적혀있는 것, 127.0.0.1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무시하시고요. 그거 말고, 아이넷이라고 적혀있는 문자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0.0.2.15-24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제 컴퓨터의 IP ADDRESS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컴퓨터에 누군가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뭘로 접속하면 된다라는 뜻인가요? 10.0.2.15라고 하는 이 IP ADDRESS로 접속을 하면 이 컴퓨터에 방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IP를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네, 저처럼 ip.info.io.ip라고 하는 주소로 방문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 IP가 뜨는데 이건 이제 저의 경우 그렇고 여러분은 저랑 다르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info.io라고 하는 저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면 저 서비스가 여러분이 접속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IP로 접속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 결과인 여러분의 IP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2114624.37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웹브라우저고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쉘 환경에서는 웹브라우저가 없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cURL이란 명령이 있습니다. cURL에다가 이렇게 구글.com이라고 치면 구글에 접속해서 구글에 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cURL에 아까 우리가 접속했던 IP info.ioip 하고 접속하면 요렇게 자기자신의 컴퓨터의 IP를 알려줍니다. 적어볼게요. 211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 대의 컴퓨터에서 똑같이 IP를 조회해 봤는데 자, 이 밑에 거는 어... IP ADDR 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조회한 결과였고 자, 위에 거는 cURL... 라고 하는 것으로 조회한 결과였습니다. 이 두 개의 결과가 저는 달라요. 같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분이 왜 같은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아무튼 이상하죠? IP를 알아냈는데 자기자신의 IP가 서로 다른 거예요. 알아내는 방식에 따라서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IPADDR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IP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즉, 이 컴퓨터에 이 컴퓨터에 부여된 실제 IP 그리고 cURL 이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들어오는 ipinfo.io 라고 하는 그 온라인 서비스 입장에서 자기한테 접속한 자, 여기 온라인 서비스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속한 이 컴퓨터가 어떤 IP로 접속했는지를 결과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요. ipaddr은 여기에 붙어있는 실제 IP로 확인하는 거고 cURL 로 확인한 것은 이 온라인 서비스 입장에서 자기한테 접속한 그 접속의 결과적인 IP가 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값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면 그것은 뭐냐? 이 컴퓨터의 실제 IP와 그리고 이 컴퓨터가 외부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IP가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똑같은 IP를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축하드려요. 굉장히 편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컴퓨터를 여러분이 쓰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자, 이거 뭐죠? 뭘까요? 여러분의 집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이 컴퓨터가 인터넷을 때는 보통 통신사 뭐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들이죠. 이런 통신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통신사는 여러분의 집에다가 이렇게 회선을 넣어줘요. 그럼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가 그 회선에 자, 이렇게 탁!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 컴퓨터는 인터넷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통신사는 이 회선에 대해서 IP를 줍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봤던 IP로 치면 이런 형태의 IP를 주는 거예요. 물론 IP는 다 집집마다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 컴퓨터의 IP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럼 여러분은 여기다가 서버 소프트웨어를 깔고 사람들한테 이 IP를 알려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이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항상 현실은 복잡하죠. 여러분의 집에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도 가지고 부모님이 쓰는 이런 랩탑 컴퓨터가 아니라 데스크탑 컴퓨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도 있고 또는 여러분 집에 TV IPTV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사실은 다 인터넷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정식인가요? 이런 통신사와 계약을 맺어서 자, 요렇게 장비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되면 통신사는 각각의 기계마다 서로 다른 IP를 줍니다. 뭐 1.4.2.1 뭐 1.4.3.2.4.3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아주 편하고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되면 각각의 컴퓨터는 서버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비싸요. 이렇게 쓰면 비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인터넷을 쓰냐면 자, 여기에 여기에 지워버립시다. 여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어떤 장치를 붙여요. 그 장치를 뭐라고 하냐 공유기 영어로는 라우터라고 부르는 장치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공유기에다가 이 컴퓨터를 연결하고 이거 역시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이것도 연결하고 이것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통신사와 하나의 해선을 계약한 상태에서 하나의 사용료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덕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사용료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통신사가 제공한 IP는 누가 갖느냐 바로 이 라우터라고 하는 장치의 IP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IP는 하나인데 컴퓨터가 여러 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IP는 라우터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컴퓨터들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P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여기서 쓱 들어오냐 사설 IP라고 하는 프라이빗 IP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좀 비유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음 음 여기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요. 회사 이 회사 안에는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이 회사에게 전화를 할 때 회사 부서마다 전화를 다 갖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뭘 갖고 있나요? 대표번호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대표번호로 전화를 한 다음에 몇 번을 누르면 그 회사에 있는 어떤 부서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내선번호라고 하죠. 즉 대표번호는 대표번호가 있고 각각의 전화들은 내선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구도를 그대로 인터넷으로 가져오면 여기에 있는 이 IP는 말하자면 대표번호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 역시도 식별하기 위해서는 IP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4.3 10.0.5.2 10.0.3.1 10.0.3.1 10.0.3.4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IP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헷갈리니까 끝에를 갖게 만듭시다. 요 끝에만 달라지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하면 각각의 컴퓨터는 어쨌든 간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식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간을 쪼개보면 구간을 쪼개보면 구간을 쪼개보면 요기 있는 요런 식의 요 IP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부에 공개되는 IP 라고 해서 퍼블릭 IP 아니 퍼블릭 어드레스 뭐 퍼블릭 IP라고도 할 수 있죠. 공인 IP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IP들은 여러분이 이 회사에 전화할 때 대표번호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내선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어 또는 자체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private with address 라고 부릅니다. 사설 IP 사설 주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CURL로 IP를 알아냈을 때와 IP ADDR 이라는 명령어로 IP를 알아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 볼 겁니다. 자 CURL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내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컴퓨터가 이렇게 private IP를 통해서 라우터로 접속을 하면 외부에서는 이 라우터가 갖고 있는 IP인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그 아까 보셨던 그 ipinfo.io라는 서비스는 이 라우터의 주소인 이 주소를 보고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음 IP ADDR 이라고 하는 저 명령은 이 컴퓨터에 실질적으로 어떤 IP가 붙어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것이 출력이 됐던 겁니다. private IP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라우터가 없이 그냥 통신사와 계약한 회선이 그대로 여기에 딱 꽂혀 있었다면 여기 있는 이 주소와 이 주소는 같을 것이고 라우터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이 주소와 이 주소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인식해야지만 자기 결정권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IP가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public IP와 private IP가 같다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은 그대로 컴퓨터를 써버렸으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르다 즉 공유기로 묶여있는 상황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상태 그대로는 이 컴퓨터를 서버로 쓸 수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로는 쓸 수 있어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 이거 다시 회사로 들어가 봅시다. 대표번호가 없더라도 이 회사 안에 있는 이 부처들 간에 이 부서들 간에는 내선 번호를 통해서만 서로 간에는 통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에 외부에 있는 컴퓨터가 접속할 수는 없지만 이 컴퓨터에 이 라우터 안에 묶여있는 컴퓨터들 간에는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이 컴퓨터에게 접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 10.0.3.1이라는 IP로 이 컴퓨터가 여기 있는 이 컴퓨터에 10.0.3.3이라는 IP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 이게 여러분의 서버 컴퓨터 리눅스가 깔려있는 컴퓨터고 그 컴퓨터에 웹서버를 깔고 여러분이 접속을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노트북과 같은 라우터 안에 같은 공유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트북이 이 두 개의 컴퓨터가 모두 이 라우터에 이 공유기에 와이파이로 접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와이파이를 쓰면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라우터를 쓰고 있는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라우터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잘 세팅을 하시면 어떤 특정한 사용자가 이 공인 IP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러분의 어떤 특정 컴퓨터에 접속해서 서버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신의 IP를 알아내는 방법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IP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 IP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 IP를 사용해서 서버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잘 알아가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실 때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잘 안된다 접속이 잘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셔서 접속되는 환경을 뭐랄까요 좀 인위적으로라도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일단 만들어서 실습을 좀 진행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셔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접속이 안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